이 영상이 얼마나 추억이야 얼마나 이게 추억이야 엄마 이거 봐 나중에 그 영상 보면 얼마나 기억이 남어 그래 나도 나도면 그거 영상에는 남아 드레스 언제 입겠어 작은 언니가 엄마 드레스 기대가 안 돼 어르신이가 얼마나 예쁜데 너 자세히 봐봐 자세히 봐봐 자세히 봐봐 자세히 봐봐 야 거기 입구에서 뭐 먹을 거 있는 거 없나? 끝나고 또 맛있는 데 가서 먹어야지 엄마가 오늘은 사줄게 엄마가 사는 데서 바이킹 서프 가기로 바이킹 서프 간대 거기가 얼마냐? 무슨 거기 바이킹 서프라네 바이킹 서프? 1인당 100달러래 그러니까 그래? 근데 달러로 내는 게 맞아? 그래 그래도 어때? 꼬막 서프 어 좋다 거기 가면은 예약해야 된대 엄마 달러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달러? 그래도 은행 가서 또 바꿔야 되냐 미국 가서 바꿔야 돼 아니 예약하니까 그럼? 전화해봐 네 지금 한번 예약 안 돼 별로야 거기 선생님 너 가봤어? 아니 안 가봤어 안 가봤는데 아니 작은 언니가 진짜 희한하게 금명이도 초대한다 이랬어 감추려고? 네 여기 여기 써있네 엄마 울면 안 돼 근데 눈물 안 돼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을 짜는데 안 나오네 금명이는 왜 가는 거야? 초대 봐서 지금 안 오르시고 드레스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잘 본다고 그래 그냥 잘 본다고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2월 달은 지금 힘든데 오늘 사준다 이거야 근데 이거 봐 통화량이 복잡한데 아우 아니 전화 여기서 안 되나 좋아? 입이 오고 있는데? 저는 안 받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안 받을까? 저도 한 30분 했는데 안 돼요 그러지? 어머 이거 이상한 데네 이거 계획적으로 오는 거야 왜 그래? 뭐? 이상하네 안 그렇게 전화가 안 되네 계획한 거 아니야? 내 얼굴이 소화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나 이런 거 입고 싶어 예쁘지? 그거 멋있다 멋있지 그 다음 그거 입고 싶어 뭐? 엄마 안 받는 거 입고 싶어 또 신이 뭔가 살짝 귀여운 게 없는 거 같아요 예전에 언니 드레스 입기 싫어서 피아노 하고 그만 둔 거 알아요? 진짜? 피아노 하고는 그만두서 치마를 입어 있는데 치마를 아니고 치마를 아니고 진짜 싫어했어 체르리 100도 못 띠어서 언니 이거잖아 딱 드레스 아니 왜 너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예쁘다 은정 여기 앉으세요 괜찮네 여기가 앉으셔야 잘 보이세요 여기 앉아 내가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근데 제 옆에 안 앉으세요 금멍이 옆에 싫어? 금멍이랑 오실 때 편하게 앉으라고 자 탑이에요 탑이요?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아니 근데 얼굴은 뒷모습이 잘 찍었어 근데 얼굴이 왜 저렇게 부었어 오늘? 어제 금멍이 고꾸려고 먹었지?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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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요? 여기 갈까요? 아니요 네 저거 진짜 어렵다 어렵다 진짜 나도 못 모르겠다 나도 몰라 승리언니 이런거 잘 고르잖아 그러니까 큰언니가 잘 고르시잖아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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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또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아니 안날거야 엄마 진짜 끊어서 그래요 네 전화가 됐네 엄마 끊어 지금 아니 언니 드레스나 봐 자 오늘 방문 예약돼요 대리가 없어요? 만석이요? 전화가 학수도 안되니까 아니 엄마 진짜 중요한게 아니에요 지금 네 네 아니 만석이래 하하하 은 colored 까 아니 문명이 어때? 저요? 그냥 내가 자유롭게 편의점이 없네. 멋있는데 정말. 너 이런 거 잘 본다 그래서 언니가 너 초대한 건데. 난 처음 봤고. 아니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 같은 거 했더니 잘 부르잖아. 인테리어가 멋있는데. 아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다 갑자기. 너무 고파. 그거 있어. 그게 뭐야. 아 꾸장의 뭐야. 저게 뭐야 그거 맨날. 간판 이름을 알아야지. 꼬박과 먹고 싶다 너는. 이렇게 저기 여러 이게 만나기가 엄마 힘들다 그랬잖아. 딱 만났을 때 좋은 거를 먹어야지. 더 기분을 나셔야 되니까. 등색 치마 부자고 되었어. 저 어디가서 기분을 날려고. 사진 찍으세요. 아니 꼬박이 진짜 싱싱하고.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는 깜짝이야. 인스타가 뭐야. 골드스타 친구야. 골드스타 친구야. 아니 인스타 알아 엄마? 몰라. CJ 관시하는 사람이네. 이게 똑같아. 인스타가 남자야 여자야. 인스타는 남자지. 여자야. 여자에요. 뭐? 여자는 똑같이 얘기하자. 성도만 할 것 같아. 저녁밤이 있어. 전 빵도 있고. 프리미엄 로얄밀크티가 5,900원. 빵도 있다. 엄마 여기 빵. 엄마 이 빵. 먹어야겠다. 전밥 엄청 큰데. 이게 뭐야. 안 이놈. entre. 야 엄마 기대하잖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대신 봐. 이게 뭔데? 이게 10만 원인데. 이게? 조화인데. 다이소의 반찬들. 다이소의 반팔파같이 생겼네. 사실은 바이소인데. 정방역으로 인스타. 아니야. 인스타씨한테 울려달래게 잘 찍어봐 같이 살았는데 뛰어보내려니까 그렇지 않네 머리를 안 보내줘 자주 놀러오면 돼 아 이걸로 셀카 찍어야 돼 단체 셀카 찍어줘도 있겠다 이걸로 사진 어떻게 찍지? 엄마 이런 게 다 추억이야 셀카, 셀카 찍을게요 아 이걸로 찍으면 되잖아요 찍을게요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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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카 셀카, 셀카, 셀카 셀카, 셀카, 셀카 셀카, 셀카 셀카, 셀카 셀카, 셀카 엄마가 날 좋아하는 이유가 얼굴이 꼬막같이 생겨서 그래 꼬막이요? 내가 지금 내 얼굴이 꼬막같이 생겼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꼬막같이 기억당한 건데 그래 꼬막같이 좋아 실대문술인 아주 소영이랑 너랑 둘이 비슷해요 실대문술인 나도 꼬막같이 생겼어? 내 얼굴도 꼬막이야? 넌 넌 널 넌 널